오케이 3번소로 들어가볼게요 여기는 엘리베이터가 없는거니 근데? 어? 사올이 아냐? 아니구나 다른애구나 그 오프닝에서 내가 이에잇이 닮았다고 생각했던 걔네 검사야? 어? 아.. 기소까지 해놨어? 엄청 빠르네 사올이 꾸미면 되게 이쁘겠다 아.. 누구신데? 그게 뭔데 씹떡들아 아.. 원수네요 응 3년부리의 대결이네 야 내가.. 호텔에 닫는거니까 그런거는 신단위가 있어 사실.. 벤고신로 돌아가고싶어? 이전에 겐다 선생님에게도 말했어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해 아.. 왜 그렇게.. 왜 그런 표정을 지어 왜 그런 표정을 지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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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전형적인 그 느낌인데? 변호사 시절에 니가 좋아 옛날 모습에 니가 더 좋아 전형적인 그 얘기를 좋아할거같아 전형전 저는 전형들에 계신거고 전형자 전형 전형은 그니까 무슨 생각하실지? 아..그러게 왜그랬을까 전형에 datas계 전형으로 불러와 그걸 구지 흠.. 고릴라아저씨 눈치 주는거 봐 하하하하하하 가염네 아 내가 앞으로 가면 되는구나 X버튼 누르는게 아니라 너 기다리고 있었던거야? 아니구나 너한테 보내주고 싶어 넵? 그렇구나 지검장님이랑 같이 왔어? 그렇구나 너는 야가미의 전화 모리타쿠니이코? 응 여기 모리타겐지 그리고 아, 이즈미라겐지 아니 뭐 다같이 왔어? 니네 무슨 정모아니 여기서? 여기서 회식하니? 아이 마케이누가 말이 많으시네 에이 이번에는 너가 하무라의 변호인? 야 변호인은 신타미 선생님 이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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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다시 심성이 저러니까 머리가.. 심성이 저러니까 머리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털도 가난화됐어 그 간록.. 어르신은 매일 났어 누구든지.. 누구든지.. 그리고.. 직업의 말이예요 다음은 어떻게 할까요? 경찰은 앞의 키스를 정해진다는 말이었어 겐따지무소에 가서 신타민과 전화하자 카이토가 같이 있어줘 알았다 아.. 저는 앞뒤에 갔어 왜? 왜? 아.. 친비를 하러 잡은 문서라고? 오케이 아니 이게 단서가 너무 안 잡히는데? 결정적인 단서 같은 게 전혀 없는데? 레어 피규어? 러브스타? 럭키스탄인가 혹시? 에비스야 프렌드 이벤트 프렌드 이벤트 뭐 친구들이 이렇게 부탁을 할 때가 있고 그걸 들어주면 점수가 오르고 오르면 레벨이 올라서 뭔가 더 많이 놓아준다 이런 거 아닐까? 이거 중고점이니 혹시? 에비스야? 귀중품점인가? 사러 왔다 아.. 레어라서 가격도 프리미엄이야? 근데 그런 거 치고 되게 싼데요? 10만원밖에 안 해? 피규어가 10만원이면 엄청나게 싼 거 아니야? 잠깐만 이건 뭐야? 낡은 회로? 야 거의 뭐 전 재산 다 털어야 되는데 아 전당포구나? 얘 어딨냐? 비켜! 길을 막고 있어요 전화하면서 어? 어? 야 대 빠샤아! 와사 털기 어디? 어디야? 길이 어디야? 공격 방어하기? 방어를 할 필요가 있나요? 노말이라서 아직은 그럴 필요가 없는 듯 스킬 했습니다 여기서 북쪽 와 배테키친 여기도 있구나 어? 쉣! 잡기를 써? 잡기를 써? 좀 많이 맞았는데? 쓸데없이? 가드 해야겠는데요? 가드 해야겠다 이거 너무 많이 맞았다 너무 많이 맞았다 아니 자전거를 뭐 아무데나 세워놨어 일본 거리 정리정돈돼 있다는건 다 구라구만 뭐야 또야? 들어와 이 자식들아! 기다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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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어메 이리 빠샤아아 야아 이번엔 안맞았다잉? 좋다 어? 죽기? 피지컬 수 있지 아니 알아요 아는데 지금 어차피 일장이잖아 쓸데없다고 아 이건 에스컬레이터 타고 편하게 올라가야죠 걸어 올라가면 안돼 걸어 올라가면 손해야 50%? 이 만화라 방금 뭐라고? 만가? 만가? 아 만화책방이야 드링크 5만 뭐라고? 너무 빨라 뭐 지금이라면 결제대금 50% 까준다는 건가? 이용요금이겠지 결제대금이 아니라 20만원 20만원 아아아아 그건 되게 타야죠 프렌드가 된 후 그들을 찾아가면 아이템을 받을 수 있다 아이템을 못 받았을 때는 잠시 시간을 두고 다시 프렌드를 만나러 가는 게 좋다 주민들과 교류해서 프렌드가 되자 카모르초 왼쪽 그림에 아이콘이 달린 주민이 있으면 그들과 깊은 친분을 쌓으며 아싸 아이고 깊은 친분을 쌓으면 프렌드가 될 수 있다 프렌드가 늘어나면 거리 평판이 상승해 의뢰도 늘어나고 친해진 프렌드의 특성에 따라 이점을 누릴 수도 있게 된다 프렌드가 되기 위해서는 인연 게이지를 최대로 상승시킬 필요가 있고 그 주민들 고민과 문제를 해결해주면 상승하는데 연속해서 교류할 수가 없을 때는 어느정도 시간을 두고 만나라 오케이 일단은 아직까진 튜토리얼 단계니까 사실상 아 여기가 아니야? 어? 친피라가 한번 올 때가 됐는데? 아닌가? 인카운터 아직이야? 안오네 신타니아와 회의를 한다 변호사한테 대접받고 있어 역시 우리 고릴라 형님이야 아 아 아 그럴 수도 있죠 좀 친하게 지내봐요 아 아군이야 아군 아니 아군 끼리 미카다 끼리 좀 친하게 지내셔야죠 어디 앉아야 돼 난 이들 둘이 그러고 앉아있으면 난 어딜 가 아 직겐의 나가리 간미식의 결과 그가 경찰이 아군 또 한 번 아군 아군 누군? 당시에 너희들, 역할은 바퀴받아줘 특히 아가미 그쪽의 직업은 항상 정보를 쌓아둔다 그쪽의 직업을 정보를 정리하는 것은 내가 응? 알았다 알았다 렌이 마암타다 그럼... 사진을 봐야될까요? 신탄이 선생님 그럼... 그럼... 오늘의 사진을 봐 하... 제일 중요하지 퀵서치 모드? 돈 벌려면 애들 잡아서 VR 플레이 권 모으고 그걸로 모으라고요? 아 그걸로 돈 벌으라고요? 근데 아직은 제가 뭐 돈 벌거나 그럴 단계가 아니라서 참고해 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화면 왼쪽에 조사 대상 전체 모습이 표시된다 알겠습니다 배팅센터요 지금 일장이라 돈을 모으거나 뭐 그럴 단계가 아니에요 아시겠지만 화면 오른쪽에 확대되어 표시된다 백만이 넘어간다고? 음... 뭐 용과 같이 같은거 할 때 항상 그랬으니까요 저도 용과 같이 시리즈 많이 해서 그거 하던 감각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스읍... 오른쪽에 확대 표시 중에 나타난다 오.. 아-이거구나 카지노에선 돈 벌 수가 없다 알겠습니다 근데 서버 컨텐츠 별로 안할거면 돈 많이 안들어가잖아요 용 시리즈 자체가 미니게임같은거 드론이라던가 드론 맞나? 여기서 하는게 메인이 돈이 많이 들어가요? 어 그럼 좀 하기 싫어지는데 게임을 메인이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쓰레기인데? 그건 좀 고민하게 되네 그냥 맘만 보고 접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렇게 되면 그런거 되게 안좋아요 메인인데 돈을 모아서 해야된다? 어 게임을 그렇게 만들어놨어? 그냥 모르고 했다면 그냥 했겠지만 알게된 이상 조금 거부감이 심하게 생기네요 갑자기 보통 게임이라는게 그렇게 강요를 하면 안되는데 강요를 해놨다 RPG에서 레벨업 노가다를 강요하거나 뭐 액션게임을 하는데 스킬포인트를 무조건 모으라고 강요를 하거나 그런것들 아 그냥 메인만 쭉 밀어도 되요? 그럼 저는 그냥 VR건 안모을게요 이게 서브캐 다하면 뭐 용실이 정상은 그랬지만 어떤건 100시간 가고 어떤건 70시간 가고 그랬는데 제가 요새 70시간까지 가면 지쳐서 못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냥 하다가 게임을 때려치든가 할게요 마음에 안들면 저 그렇게 강요하는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그냥 내가 하고싶어서 하는거지 게임이 강요하는걸 별로 안좋아합니다 차라리 다른 게임을 찾겠죠 부조리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뭐 예를 들어서 경마게임이야 그럼 돈을 모으는게 목적이겠지 근데 경마게임이 아니야 근데 돈을 모으래 부조리하잖아요 나 스스로 내가 강해지고 싶어서 내가 서브캐를 다 밀고 싶어서 서브 컨텐츠를 다 즐기고 싶어서 돈을 모으는거는 모르겠지 그거는 이제 내 결정인거니까 내 게임이 메인큐에 그따위 작업을 해놨다 그러면 게임이 아무리 재밌다 그래도 저는 흥미가 팍 식네요 일단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일단 1장을 깨볼게요 1장까지만 해보고 말씀하신대로 흘러간다면 아마 유튜브건 트위치건 진행을 하다가 이제 말겠죠 일단 게임은 재밌으려고 하는거니까 아 내용이 잘 안들어오네 아 뭐 그렇게만 들어놨대 게임을 아 뭐 그렇게만 들어놨대 게임을 아 내용이 잘 안들어오네 아 뭐 그렇게만 들어놨대 게임을 매인미는 데 돈이 필요하다고? 그게 게임인가? 저는 거기에 돈이 필요하지 않아 지금 1장은 아리바이의 증명이랄까 그것만 가능하면 하무라는 무사이다 흠 흠 흠 흠 흠 auster 흠 흠 흠 Pretty 控制 Elvis 흠... 흠... 아니 근데 메인 믿는데도 돈이 필요할 거라고 하시니까 다른 시청자분께서 돈을 안 모으고 그니까 제가 막 녹아다 같은 걸 굳이 안 해도 깰 수 있는 거라면 그냥 다시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면 잘 모르겠네요 게임 시작한지 지금 몇 시간 됐니? 한 2시간 좀 넘었는데 벌써부터 흥미가 한 반 사라졌어요 그거 듣고 나서 하아... 하아... 그러다 애들이 아닌데 왜 그래놨을까.. 그냥 자 자 그 얘기는 저는 더 이상 안 들을게요 일단 1장은 그냥 깨겠습니다 하던가는 해야지 1장은 깨야지 뭐 일본 드라마 볼 때 1장 보고 때려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근데 혈흔이 없네 진짜 얘네가 지금 무슨 얘기 했었지 다시 한번 들을 수 있나 아이스픽 형태의 날구치 그 날카로운 손끝같은거 아 다시 못 듣네 아쉽다 어 이건 뭐야 이게 조사 포인트라고? 야 이걸 어떻게 찾냐 아 근데 잠깐만 제가 말을 좀 불편하게 했나 봐요 어 좀 전에 채팅 치신 분 나가셨네 아 근데 굳이 그거까지 얘기 안하셨어도 됐을 것 같은데 처음에 저도 불편해졌네요 아 어 그.. 사람이 2시에서 3시 사이에 죽었다고 나오는데 2시 이후에 버려진 것 같다 그럼 여기서 죽.. 아 아니지 여기서 죽였을 리가 없지 그럼 혈흔이 있어야 되니까 어? 방금 뭐? 어? 방금 뭐? 아 예시 음.. 이 사건의 관계는 어떻게 되었나? 이 사건의 스토리는... 일단, 사건의背景으로 강사의 경례회와 동조회와의 공연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례회의 국돈이 2명으로 눈을 그렸습니다 이 사건은, 공례회의 야쿠자만 나겠지? 이 사건은, 동석이라고 생각하는 건가? 이 사건은, 일부러 그래서, 공례회만 노렸나? 누군가가? 일단 다시, 스토리에 몰입하고 있어 밤 9시에 그쵸 지금 2시간 동안 보고 있는 내용이야 그치, 납치했지 그치, 형님은 도망갔고 그래서 야, 그정도면 근데 진짜 거의 사람 죽은거 아냐? 너무 심하게 폈는데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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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アムール前の防犯カメラ映像と、店内から出た被害者の血液反応。そして、アリバイの不成立。一つ一つは有罪の決め手とまでは言えん。それでも検察は十分立証できていると考えてる。 封印はヤクザ同士の殺しだってな。 確かに検察の考えはそんなところだろうな。 ただ、あんたはどう考えてるか。 実際ハムラがクメをやったと思うか。 シンタニー先生。 彼らは、今の名前は無実だ。 俺が思うに、今回は無実だ。 そこからこういうヤクザが、 被害者の側に負けたら、 彼らの側に負けたら、 特に無理を負けたら、 あなたが目を大きい方で、 彼らは、最初に寄せないのに、 彼らは、これも無理を負けたら、 あなたは… 確かにシンタニー先生。 彼らはあれだが、 彼らは、彼らの側に負けたら、 彼らは、彼らは、彼らの側に負けたら、 まさか、今の、彼らに負けたら、 あなたは彼らに負けたら、 그런거 같애요. 뭐지? 어떻게 했었나? 아, 네가 칭찬받으니깐 좀 그래서. 그렇지, 그렇게 되는거지. 근데 어디서 찾을거냐고, 그런거가. 하핳. 그런 사람이라도, 우리에게는 아니겠지. 한 번에, 먼저 조직적인 검사팀이 있어요. 즉, 국가 권력의 일이예요. 그거는 너무 당연한거 아니냐? 기본 아냐? 그러면, 다음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하하, 더욱더, 비가이자 간의 정보가 필요해요. 구메가 랩치해졌을때, 한 명이 다 죽였을때. 경례회의 구민, 무라세 아키라. 아직 안들어봤어? 그럼 너 그동안 뭐했어? 그치. 아, 그래도 물어봐야지, 중요 참고인인데. 가면 엄청 싸워야겠네, 또?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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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중인? 교직. 그치. 아 그거부터 찾아야돼? 미치겠네 진짜. 전화로 물어보면 안돼? 쿠메의 부검감정서 직접적 사인은 안구에서 뇌까지 관통한 자상 아이스팩 형태의 무기가 아 흉기가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 외에도 시체에는 생전에 폭행을 당한 흔적이 있으며 이거는 제가 한거지 하무라 사망추정시각은 오전 2시에서 3시 시체발견현장에는 혈흔이 많이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살해현장에서 운반되어온 것으로 추정 사무소로 갑시다